오후짱 공략주 체크하겠습니다. 오후짱에는 또 어떤 종목을 봐볼까요? 네, 어제부터 LG에너지솔루션이 끝나다 보니까 IPO가 끝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다시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2차전지 소재 쪽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관심 있는 소재 쪽에 하나 좀 그렇게 많이 안 알려졌는데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MLCC랑 2차전지 관련된 양극재 모두 다 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변화가 나올 법도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MLCC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삼성전기도 이제 실적 변화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중에서 2형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매출의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MLCC 제조 공정상에 필수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MLCC가 잘 나가게 되면 또 좋겠죠. 특히 삼성전기의 70%를 공급하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잘 나가면 우리도 좋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흐름들인데 특히 한때 이쪽이 일본 업체들이 거의 다 꽉 잡고 있었는데 국산화에 성공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국내 유일의 양산하는 업체 이런 쪽에서 부각을 다시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업계 최초로 이제 NCM 계열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설립했지만 좀 늦었죠. 업계 최초지만 지금 잘 나가는 쪽은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쪽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약간 소형 양극재 쪽이다 보니까 약간 노트북이나 이런 스마트폰 쪽에 2차전지 쪽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작년이었었죠. 증서를 완료를 하고 한 300억 넘게 투자하면서 연간 2만 톤 규모로 바뀌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매출 비중이 아마 2차전지 양극재 쪽에서 한 70%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의 변화를 하게 되면 이게 볼륨이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작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위를 보다 보니까 178억대 그리고 그 전년도가 한 해체가 124억이었다고 하게 되면 거의 이제 200억대는 바로 들어서기로 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이런 확장세가 확인됐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은 좀 더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모 신소재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은 주봉의 패턴을 봤었을 때 일단 하단은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좀 부진해도 어느 정도 하단분만 오게 되면 바로바로 올라오는 패턴을 보여줬을 때 지금 그래도 강한 지지권은 한 4만 원대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꾸준히 우상향을 실적 상향과 함께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한 4만 4천 원대 초반 정도면 일단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까지 일자로 한 5만 원대 정도를 확인해 보면서 손절가는 두터운 4만 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그때에 대한 부담감은 높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메이저 수급의 양매수가 붙어주고 있는 그런 흐름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장은 한 2.5%까지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긴 하네요. 4만 4,250원의 흐름인데 매수 시점은 한 4만 4천 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